첫 번째 문제 마지막은 소스와 식감이 딱딱해서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풍부하고 맛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소스는 좀 더 맛있어 맛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맛은 진짜 맛있네요 맛은 좀 더 맛있네요 맛은 좀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ㅎㅎㅎㅎㅎ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